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체 손해 사성사에 합격한 27살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서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합격하게 돼서 행복하고요. 또 지원해주신 부모님께도 당당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올해 1개월부터 6개월 반 동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AI 학부연구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다른 진로를 찾아보던 중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스티비는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 중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시험장에 정확한 인스티비의 수강생 비율을 모르지만 수강생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듣는다고 가정한다면 인스티비에서 가르친 걸 틀렸을 때는 저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인스티비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틀렸을 경우에는 저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더 적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를 잡고자 보험계약법을 먼저 수강하였습니다. 보험계약법을 3일 만에 강의를 다 돌린 후에 이후에 2차 과목을 준비하였는데요.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2차 과목이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 보험계약법을 들은 이후 제3보험,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 의학순으로 공부하였고 제3보험이 보험계약법과 보험계약법에서 배운 내용과 많이 연계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도 전체적인 이해를 처음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의학은 양이 방대하고 휘발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가볍게 공부한 뒤 1차 시험 합격 이후 각 과목에 대한 깊은 공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 이후에는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였으나 이제 전반적인 틀이 이해됐다고 생각이 될 때쯤 하루에 두 과목, 점차 늘려가서 하루에 네 과목을 다 보고 최대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해당 과목들을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제3보험이었는데요. 표준약관, 장애지급률, 실손의 내용들, 그리고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외울 양이 너무 방대하여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때 윤근목 교수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교수님은 수업 중에 밝은 기운으로 수강생들을 격려하시고 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례와 문제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답변 속도도 빠르시고 제가 궁금했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공부하면 좋을 것들을 추천해 주셔서 제3보험의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제3보험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나중에는 가장 업로드가 기다려지는 강의였고 윤근목 교수님 덕분에 제3보험에서도 이번에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세는 자신을 의심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은 기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최고의 교수님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배운 내용에서 다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따로 스터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처음 시작하는데 스터디를 구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스터디원 구성원들의 배경 지식을 알 수 없으니 스터디원이 좀 부족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내가 잘한다는 자만에 빠질 것이고 스터디원들이 너무 뛰어나다면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조급해질 거라 생각하여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가장 먼저 윤금욱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저를 지원해주신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끼리 외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합격 사실을 알린 사람은 윤금욱 교수님입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제게 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을 확인하고 좀 더 알아가야 될, 공부해야 될 방향성을 잡는 편인데 윤금욱 교수님께서는 언제 질문을 하든 빠른 답변을 주셨고 또 끊임없는 격려와 더 공부하면 좋을 것들을 매번 꾸준히 알려주셔서 제 힘든 수강생활에서 가장 큰 멘토였기 때문에 이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진행하기에 현장 모의고사에 참여하였는데요. 이는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수강생들 사이에서 제 객관적인 지표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도 현장 모의고사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험 기간 동안 SNS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데요. SNS는 본래 본인의 하이라이트를 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강생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비하인드를 열심히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남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된다면 괜히 조급함이 생기고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이 싹 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런 의심의 씨앗이 크게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감이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SNS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박세원 교수님의 치트키는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박세원 교수님의 특징은 똑똑하고 명료하게 강의하십니다. 특히 기본서도 매우 짧아... 아니 기본서도 매우 짧아... 제가 많이 회독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이 치트키 한 장으로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시험장에 가져간 것은 자동차 보험은 치트키 한 장이었고요. 그래서 시험 전에도 이 치트키 한 장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김유나 교수님의 파이널 자료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김유나 교수님이 나눠주신 파이널 자료에는 해부학부터 질병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파이널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였고 시험장에서도 마지막에 한번 본 것이 큰 도움이 되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금호 교수님의 밴드 문제는 다 풀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다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표준약관, 실손, 장애지금률 등을 놓칠 것이라 생각했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인드로 주어진 문제 중에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밴드에 있는 내용 문제들은 큰 도움이 되었고 수강생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만 되신다면 다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데요. 당분간은 취업 준비에 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증은 법과 판례, 그리고 방대한 의학이론을 다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의 부담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스티비의 교수님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고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합격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